좋아요 구독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동메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이펙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테이펙스를 오늘의 대박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테이펙스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테이펙스에 대한 어떤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약간 바라보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재료 쪽에서 숨어있는 어떤 흐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각종 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테이프냐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테이프도 있고 또 사람형 테이프도 있습니다. 사람형 테이프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참단 산업 쪽의 어떤 부품제로서 진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패널을 붙이는 여러 개업을 붙이는 그 중에서 투명 접착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투명 접착체를 하면서 어떤 시인성 어떤 선명성도 더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유리나 어떤 거울의 선팅 자동차 부품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용 어떤 테이프 쪽에 거의 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조림 과정에서도 부품으로 필요하지만 최근에 원통용 전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거의 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4680 어떤 배터리가 계속해서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어떤 이 안에 셀을 감싸는 어떤 제1필름층, 제2필름층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테이펙스의 성장성들이 현재 2차 전지의 4680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할 가능성이 많고 또 2차 전지의 어떤 종목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군 중의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통용 전지의 어떤 현재 생산 계파가 계속해서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최대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펙스가 다른 2차 전지의 소재 업체보다 가장 저초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오히려 전혀 어떤 2차 쪽에 물론 매출 어떤 비중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그렇지만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테이펙스가 지루하게 하락을 했다가 또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테이펙스가 의외로 숨어있는 2차 전지의 소재주로서 부품주로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태워주는 어떤 부분들 5% 이상 급증이 나오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보통 미리서 일단은 여기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지만 미리서 좀 소개를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배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동배달 종목은 바로 테이펙스인데요. 이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테이프가 아니라 산업용 테이프 특히나 2차 전지 부품으로 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다른 2차 전지 관련 주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진 만큼 그렇다면 추세 반전이 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망이 좋게 보여지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배달 종목 테이펙스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테이펙스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이제 곧 공개될 은메달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대박 종목 바로 은메달입니다. 이 동메달에서부터 기대감이 착착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임팩입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바로 임팩입니다. 또 임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네 임팩은 장중 특징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제가 조만간 내구를 했죠. 이거는 조만간 현재 탑3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길래 한번 추가 조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눌림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임팩 같은 경우는 제가 알다시피 현대차 PCB 어셈블리 원벤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시설들을 현재 현대차그룹의 어떤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어떤 생산 라인을 그대로 이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장 확실한 어떤 벤더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PCB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특화된 기술력을 요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용 어떤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기차 구조의 통합 충전 관리 장치에 ICC 위에라는 장치가 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안에 이거를 뜯어보면 반도체 회로기판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 회로기판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제품을 다시 한번 라인업을 보면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되는 부분들이 현재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임팩에 숨어있는 재료가 뭐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셀케이스 이런 거 써져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배터리에 관련된 팩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만드는 부분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숨어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배터리 케이스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주 어떤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이거는 소형 액추에이터 했던 프롬들인데 소형 모터하고 감속기를 하나의 모듈로 보면 그게 액추에이터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에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적으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글로벌 어떤 성장성 계속해서 해외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최근 현재 올해 초에 완공될 공장 부분들 부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산 캡파했던 증설 폴란드 쪽의 어떤 공장 증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임팩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때도 언급을 한 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추가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한 번 고집에서 3일 정도 조종을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조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휴징이 나와주면 한 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 톡 오시면 임팩 말고 다른 현재 전기차 관련된 PCB 기판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은메달 종목은 바로 임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PCB 전문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상황 보면 소폭 하락을 하는 조종을 받는 국면이어서 이럴 때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미리 좀 살펴보시다가 함께 슈팅을 기대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담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월요일 금메달 종목 종목명이 공개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 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방송 중에는 힌트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금메달 종목을 좀 확인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종목명은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메달, 은메달처럼 전기차 관련주일까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슨 이름 힌트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은 우리나라 양대시장이 그레이사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이죠. 거기서 민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이름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 이름과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유출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코스닥 시스는 전기차 관련된 현재 최근에 SIS 반도체 부분들 그 다음에 갠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IS 전력 반도체, 갠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분에 현재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의 열을 제어하는 부분이 방열 소재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 방열 소재를 포함해서 패키징하는 어떤 부분까지 수직 결화를 완성하는 업체에다 챙겨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서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PCU, 전력 제어 장치의 핵심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적인 SI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하고 SI하고 만드는 부분이 볼륨 면에서, 전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탑재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SI 반도체 쪽으로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는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반도체 기판이 있는데 기판, 반도체 위에 가운데 중간에 스페이서, 그다음에 DBC라는 기판 다시 말해서 방열 소재를 위아래로 덮고 안에 스페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재료, 스페이서하고 DBC 기판 두 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 그림에는 이런 스페이서를 그림을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현재 양쪽의 기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방열 소재를 덮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의 두 가지 그러니까 3 레이어, 5 레이어 이런 부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현재 반도체를 패키징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반도체 칩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패키징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소재, 방열 소재부터 SRC의 어떤 전력 반도체를 포장하는 어떤 패키징 사업까지 수직해를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SRC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수직해를 완성했고 다른 업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떤 생산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국내 어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국내 업체 LG마그나 그다음에 해외의 유명한 업체 부분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1공장, 제2공장, 그다음에 추가 공장, 3공장까지 약 500억, 600억, 1000억 이상의 생산 계파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시세가 이번에 전력 반도체나 반도체가 차량 이용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 톡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RC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패키징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 반도체가 이수 페타시스가 날아간 것은 현재 최첨단 공정의 닫힌 기판으로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RC 반도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